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예배의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교 제자가 됩시다. 자, 오늘 읽을드릴 말씀 가지고 성교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원 성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제24차 세계 성교대회가 237시대 앞에 서라라는 주제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가 다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덕평 ROTC를 중심으로 전국 19개 타원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해외 모든 성교사님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서로 보면서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시간에 선포된 성교 메시지를 잘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237시대 앞에 서는 삶, 237나라 보금화의 서밋으로 나아갈 시완표가 왔다.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성교사예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는 전도자여 성교사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원계의 모든 성도들,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교 작품을 그렇게 만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상 최대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교는. 지금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보면 전세계가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유엔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라는 237나라지만 종족은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유명한 성교학자 랄프 윈터는 전세계에 2만4천 종족이 살고 있다. 또 미전도 종족 성교단체인 조수아 프로젝트에서는 1만7천 종족이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야 할 곳이 어디냐. 성교의 빈 곳입니다. 성교의 빈 곳. 이 빈 곳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 공동체가 없는 교회가 없는 그런 종족을 말합니다. 종족당 기독교는 2% 이하 그러니까 100명 중 2명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말로 하다 치면 일본 또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2% 이하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현재 전체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이 얼마냐. 7400종족. 세계 인구의 42%에 해당되는 32억 명. 그리고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종족은 4800종족. 18억입니다. 각 성교기관이나 단체의 파악하는 수치가 차이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복음을 덜어본 적이 없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한 진리는 얼마나 맛보았는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로 한 사실. 이 영적 진리, 영적 문제, 정식 문제, 여러분 삶의 모든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구원반 축복 이곳까지 이런 영적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이 가야 될 성교 현장 빈 곳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매년 성교주의를 가진 이유가 뭐냐. 여원 자체가 성교로 시작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교하라는 환상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개척, 성교해야 될 이유를 알고 개척, 교회를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전진의 교회인데 아니 강서구 여러분 비행기 한번 내려보세요. 밤에. 비행기 내려보면 강서구가 불바다에 십자가로 온 십자가. 그럼 뭐 또 교회도 합니까? 교회가 많아가지고 장사하는 것이지 그냥 커피숍보다 더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따졌다니까요. 내가 뭐 또 개척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환상이 성교, 영적 초심을 그렇게 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매년 성교 대회 때마다 그걸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세계 성교 현장의 빈 곳을 향해서 새로운 도전하는 것이 성교주의리다. 또 성교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 성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성교주의는 이번 성교주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교사들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올 수도 또 변기가 안 떠요. 변기가 안 떠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성교사님이 왜 못 가고 있냐. 우크라이나에 간에 변기가 없어. 그때 딱 끊어져서 지금까지 끊어져 있으니까 못 가는 곳에 나머지는 오지도 못했다. 변기가 안 뜨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비를 데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교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모든 성교사님 전 성도는 가장 멋지고 증거 있는 성교 작품을 만드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교의 플랫폼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특징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항상 성교 비전을 제시하고 끝을 맺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온천에 달리며 만민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질과 절망 속에 있던 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끝을 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누가복음은 마지막 부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사도행전 누가가 누가복음을 또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대로 성교하죠. 성교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사역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모든 기록 내용을 보면 성교응답이에요. 성교응답을 쫙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는 복음을 증거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교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것을 사복음서가 모두 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오늘 본문의 마태문 28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을 해서 성교 비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교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성교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성교의 플랫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부활신앙.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요.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헌신도 헛것이요. 날짱 헌딜이다.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부활해졌습니다. 이 부활신앙 가지고 성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단순히 십자가 지는 것 끝났다고 하면 우리의 죄 우리 죽음 문제 어떻게 됐는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죽었다. 그 당시 강도들도 많이 십자가 죽었는데 십자가 죽음이 그것이 끝났다면 우리 아무 의미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 문제 죽음 문제 영생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모두 다 해결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런 부활의 정인으로 그야말로 당당하게 현장을 파고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름유다의 죽음 이후에 이제 열두 제자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제자를 그렇게 세울 때의 핵심 자격 조건이 뭐였냐. 부활이었어요. 부활. 핵심 자격 조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 부활에 감격을 누린 사람이 부활에 확신 있는 사람이 제자. 이 제자가 최우선 자격 조건이다. 또 스스로 푸는 이 유대 교권을 그냥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교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건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사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제자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한다. 확신가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 설교의 핵심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핵심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기 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으로다. 정의는 본자를 말해요. 본자. 직접 나는 봤다. 죽으심도 봤고 부활하심도 봤다. 사도기 2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비시대와 안두국에서 보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슬프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을 확 힘있게 증거했어요. 그 당시에는 말또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 그렇겠지 이 정도 갈지 몰라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여 부활했다. 미쳤다 저거 놀았다 저거 죽여라 저거 말또한 이단을 말또한 사이비를 증거한다.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대사로니카 아덴 전도 사도행 26장의 아끼리바 왕 앞에서 바울에 끊임없이 설 때마다 가는 상대가 왕이든 누구든 뭘 말했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신앙 이것을 증거했다면 이렇게 부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신앙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 없는 사람은 교인 아니에요. 그 사람 구호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으니까 별 차이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건 불교도 더 잘하고 있어요. 전주교가 우리보다 더 나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가 제일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기독교만 구원 있어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 믿는데 부활. 이 복음운동 이 성교운동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활신앙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성도들의 의식 속에 많이 그렇게 뿌리 내리죠. 못하고 있어요. 매년 한 번 하는 이 부활절을 예수 부활했고 그 부활절만 부활해요. 아 예수 부활했다. 기념하고 끝. 기념. 기념. 평소 때 생활 속에 365일 어른 왔을 때 힘들 때 부활의 신앙이 그야말로 엄청난 역량이 입혀야 되는데 잊어버려. 우리가 평상시 부활신앙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맛을 잃어요. 영적으로 무력해져요.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 싸울 힘이 없고 전부 육신적 감각으로 그냥 상식으로 내 자존심으로 나중심으로 부활신앙을 놓치니까 나중심으로 내 유익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 자존심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평상시 부활생활을 놓치게 되면 비참하게 됩니다. 불신자의 졸업거리죠. 이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능력 이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하면서 나 힘들다 하지 마세요. 그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 아니 심지어 순교도 하잖아요. 돌에 맞아 핏두승이 되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사여 주 없으사.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세대만 집사여. 집사가 그렇게 기도 정보 기도할 정도로 감당할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 느껴지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저분이 하구나. 늘 감사 늘 기쁨 늘 찬양. 지적하고 따지고 시비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비치고 하지 마세요. 나 시험 들으면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하니까 훨씬 낫다고. 걔는 시험 들으면서 억지로 못 죽어가지고. 왜 합니까? 그걸 하나님 주신 힘도 아닌데 지심으로. 하면 매일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래서 거기다 걔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 말만 해봐라. 힘들지요. 힘들어요. 나도 설교 다 끝나면 파죽이 됩니다. 힘들지요. 사람인데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육체를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앞서 만드세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너무나 정말 스윙 받았으니 감사하구나. 감사로 결론 나야지. 감사로. 감사로 나야지. 사단이 말이죠. 집주 공경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부활신앙 놓치도록 할 거예요. 부활신앙 놓치도록. 부활절만 그래 해. 그러고 잊어버려. 부활을 잊어버려. 세상 사는 건 불신자처럼 또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사단을 계멀하게 공격하는데요. 어느 정도 공격하느냐. 여러분 본문 보세요. 16, 17절 보세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듯 산에 이르러 예수를 피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더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만 오라 그랬어요. 무리들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만 예수님이 어디를 와 지적을 했어요. 그 왔어요. 제자들만 딱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열한 제자가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비하였으나 아직도 의심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해. 저 진짜 살아난 거예요. 보면서 의심할 정도인데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를 보지 못한 우리야. 보지 못한 우리야. 사단이 공격하기 얼마나 좋아요. 의심 딱 넣어버려. 뭐 살아나. 그냥 뭐. 그거 다 환상이지. 그거 죽다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뭐 기절했다가 나온 거지. 기절술 뭐 있다 많잖아요. 환상술. 의심하게 계속 가르치 부릅니다. 의심.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나 안 살아나 딱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나 안 살아나 딱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나 딱 뿐만이. 아멘. 책에 보면 앞장 썼던 보금 전도자 빌리그리안 목사님. 빌리그리안 목사님. 부활에 관련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는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곧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없다 부활 가짜다 그걸 말하겠다는 것 그만큼 부활신앙을 놓치도록 사단은 직접 공격을 하고 평상시에 다 잊어버리고 살도록 희망의 신학을 말한 독일의 몰트만 교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필이 넘어야 될 두 개의 산이 있다. 그 큰 산이 뭐냐 구약의 창조 신약의 부활 그랬어요. 구약의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안 믿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부활입니다. 참 힘들지요. 부활 이거죠. 기초과학 기초자연과학을 하는 의사들 힘듭니다. 이 기초과학이 확 밖에 있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뚝한 소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야 된다. 이 두 산을 정복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해서. 사실 부활은 또 하나의 창조에요. 사실 부활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축복이 임했는데 그래서 이 부활신앙 재창조의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성교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성교의 플랫폼. 흔들림이 없는 일시민의 지속으로 그렇게 성교할 수 있도록. 이 성교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되어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를 예수과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봐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237 나라 보험할 주역들로 서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성교 비전이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의 메시지예요. 사명의 메시지. 이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동사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쭉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표현 중에서 메인 동사가 그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이거예요.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237 나라 성교 비전을 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이 파송하는 것도 가는 것도 가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가는 것도 중요해요. 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제자 삼는 사역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제자가 뭐예요. 나 대신에 지속할 수 있는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 지속할 수 있는 제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너희는 가서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이걸 잡았기 때문에 성교하면 파송하는 줄 알아. 파송만 하면 성교하는 줄 알아.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 목동에 있으면서 개척 2년 만에 정기문 성교사 그다음에 안성일 성교사 파송을 해서 번역 성교사 그렇게 파송하는 것이 성교인 줄 알았다고. 왜냐. 너희는 가수가 우스에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말씀 해석을 보면 제자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교사들이 제자 양육하는 걸 못 빼앗았다고. 제자 양육할 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성경 저 성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은요. 참 불씨가 부고. 그 다음에 뭐 야손.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푹푹푹푹푹 세우잖아요. 세워놓고 빠지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따라빵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것만 하면 우리는 계속할 수 있는 성교사들이 시스템을 다 주고 메시지 주고 전략 주고 함께하는 팀 주고 그러니까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성교하고 다릅니다. 보통 성교사들이 파송 파송 지 마음대로 합니다. 한국 목회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교회 짓고 사람 모으고 그거 끝이요. 그럼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 파송 우리 동기인 성교사가 케냐 갔다고. 케냐고 목사님 케냐 좋습니다. 나를 다 모아서 보라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나 탄자니아 갑니다. 탄자니아 갔는데 네 성교지 어디였냐. 갔다 오니 없어져 버렸다. 일반 성교지 그래요. 메시지가 없다니까 전략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적 성교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철수회. 프랑스 철수회. 호주 철수회. 성교사들이 지금 다 철수회였어요. 성교지에 남은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그것도 그나마 미전도 종족이 없어요. 다 그냥 말로. 도시에 있어요. 도시. 심지어 선정국에는 거의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가서 성교 사는데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다른 족속하라고 했는데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 그게 무슨 성교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다 베이스를 해서 그 안에 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걸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교예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돼야 되고 일단 돼야 되니까 그래 놓고 그 사람들 활룡해서 인디언들. LA도 그래요. LA도. LA에 다운타운이 있으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 힘을 얻어가지고 LA에서 들어가면 한 3시간 가면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얼굴 색깔이 들려요. 그분들 보험을 증가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운타운이 있으면서 그 원주민들 그 보험 증개들 현장들을 다민족으로 그렇게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 3년 동안에 땅에 남긴 게 뭐냐. 제자예요. 제자. 물이 들어와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먹이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떠날 때 남은 건 12명밖에 없었어요. 12명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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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서들이 담당 교육자는 제자를 삼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직접 심방하고 직접 캠프 같이 뛰고 같이 전도폭발하면서 다니면서 직접 해서 직접. 지금 합니까? 전부 제자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 그런 식으로 모든 기관들이. 그래서 담당 목사가 바쁘면 안 됩니다. 상대 목사는 기도하고 전도 복음을 증가할 거면 해야지. 막 전방 뛰면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가 다야. 네가 다야. 네가 다야. 제자를 자꾸 세워서 키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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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래요. 제자를 교육. 성교는 보내는 것과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내고 가고 전부가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 있는 절대 제자 세우는 겁니다.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아시죠? 절대 제자. 변치 않는 제자. 해답난 결론난 제자. 생명의 제자.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은 든든한 제자. 이렇게 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되어간다. 그런 말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 세우는 사명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해야 될 우선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랬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요. 내가 산을 땅 권세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성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 3, 7 성교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를 합니까? 우리가 뭘 아는 게 있다고? 뭘 가진 게 있다고? 무슨 가슴 있다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도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하는 그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그래서 성교 흉내만 내도 성교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내가 성교 마음만 열어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리고 성교인지 갔다 함께 하죠. 그 점검 보세요. 우리가 15년 동안 해외 캠프를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해 갔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느 지역은 매년 10년을 간 데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가서 엄청 갔거든요. 케냐 같은 데 한 번 갈 때는 몇백 번씩 가기도 하고 저는 현장에 오지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사고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도 병 들었다. 현지에 무슨 그런 오늘 옮겨왔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건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이다. 전도 성교하는 현장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현장의 허감이 꺾인 줌이 되시 바랍니다.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허감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욕 던던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기 때문에 늘 지켜주기 때문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지키게 주겠다는데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겁이 날 거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저할 이유도 없어요. 인도에서 성교사를 했던 스탠니 존스 성교사님은 교회사를 그렇게 읽어보면서 당시 초대의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런 걸 발견했어요. 초대의 교회의 교인들은 박해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기록을 본 존스 성교사님은 그의 일리상 이렇게 감동을 적어놨습니다. 초대의 교회의 교인들은 벼를 보지 않고 그 벼 속에서 재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허감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아침을 보고 있었다. 다르죠? 완전히 영적인 삶을 살았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야. 은혜 받을 시간이야.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든 은혜 받을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재수가 없어서 누가 어떠고 저떠고 사단 심부름 다 하는 거요. 답 없어요.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잘못해서 오든 잘했다고 오든 아 내게 고난은 은혜의 시간이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요.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허감이 꺾이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꺾이는 어림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은혜의 시간을 잡으면 감량하여 설을 이루는 거라. 그렇게 딱 되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믿는 삶은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계속 비상하지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성령.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되기만 심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정인이 돼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은 성교의 영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지하여 조옵사사. 주의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조옵사사. 주의 성령이여 쉬머락하여 조옵사사. 주의 성령이여 나를 위로하여 조옵사사. 그거 전부 다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예요. 왜 그걸 안 합니까 생활 속에. 그 생활 속에 안 하니까 그냥 자존심. 그 놈의 썩어빠진 자존심 그 하나 가지고. 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까지 죽니 사니 하고 웃고 울고 일리 일비가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성교사님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성교사역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잖아요. 뭐 못해요. 뭐 비행기가 떠야 가죠. 온다고 갔다 오면 두 주간 격리다 하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탑니까. 못하지. 그러나 우리 성교사님들 특별히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행동이 제약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를 세우고 있나 성교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자를 세우고 있나 진단해 보라고. 이런 시간에 내가 떠나도 이 성교지가 무리지지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제자가 있는 성경적 성교를 내가 하고 있는지. 만약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있지 못했다 하면 모든 성교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총체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성교사님들은 나라는 한계 속에 가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한계가 뭐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됩니다. 핑계는 나라는 내가 중심일 때 핑계가 나옵니다. 내가 중심을 때 한계를 느껴요. 나 중심 부정적인 털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하나님과 땅에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은 아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파고드는 우리 영계의 모든 성교사님들. 모든 성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본교에서 은퇴하게 되면 전세계의 성교사로 파송을 받고 순회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파송한 성교사님들 협력 성교사로 쫙 돌아보고. 2차적으로는 본부에 한 거 쫙 돌아보고. 전세계 다 있으니까 몽골부터 해가고. 지금도 안 간 거 많아요. 엄청 많아요. 쫙 다 돌아보고. 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여기서 그냥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고 정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 세울 것이죠. 성교 센터에 센터 세울 것이죠. 정말 필요한 곳을 직접 보고 그렇게 성교사들을 도와가면서 같은 팀 미니스터 이러면서 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유니월드가 있습니다. 유니월드가 지금 케냐에 김동규 선교사님 한 그 황무지에 딱만 딱 가는데 거기다가 유니월드에서 훈을 해가지고. 우리 유니월드가 제가 이사장이잖아요. 유니월드가 훈을 해가지고 5억 보내고 10매더 보내고 완전히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도 계속해서 유니월드 간 게 직원들 세 사람이 가서 거기서 도우고 있고 헌신하고 있어요. 그걸 유니월드에서 다 지금 그렇게 소중하고 필리핀도 지금 처음에 간 게 유니월드 간 거예요. 유니월드가 기초말을 해놓고 우리가 성교사님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탕을 쫙 가리니 유니월드는 세계가 인정한 NGO잖아요. NGO니까 어쩌면 해외요. NGO 가운 안 입으면 넣어주지도 않아요. 학교도 못 가요. NGO 입고 하니까 다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이 바탕을 지금 우리 교회가 성교 성교 안 했는데 성교 바탕을 어디 깔고 있는지 유니월드가 쫙 먼저 앞서서 깔고 있어. 유니월드로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아주 중요한 사익을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지금 기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그걸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들은 유니월드 뭐 이런 거 NGO 못해요. 그것도 능력도 없고 그건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영어도 되어야 되고 페페옥도 되어야 되고 현장팍도 되어야 되고 현장과 이 코이카 연결이 돼가지고 전부 다 술사람과 받을 사람을 속성으로 알고 그걸 중간 역할을 잘해서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유니월드가 우리 성교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확장해 나가야 돼요. 새로운 성교도 개척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구상이 갔을 때 참 NGO 인월드가 같이 그렇게 현장을 파악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보내주면서 정보를 보내주어서 또 그렇게 실제로 새로운 계속해서 아이템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이중삼중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저와 함께 할 사람 많이 있을 거에요. 성교 동력자들이 서게 될 거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많이 준비해야 돼요. 성교지 개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특권의 축복입니다. 최고 축복이에요. 이런 동력을 할 수 있도록 경제 기반이 구축되어야 되고 빛의 경제 보금경제를 회복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력도 키우게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겠지. 같이 가면서 맨날 아프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아프고 힘들면 누가처럼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영재힘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윤 목사님은요. 본부에서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우리 지금 상임원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계 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필요한 경제를 내가 다 담당해라. 성교 경비를 위한 회사를 처리했어요. 이게 진짜 비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나요. 내가 하다보니 말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성교사들을 우리가 가서 갈 수 없고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경제들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그걸 회사를 처리했다는 게 그렇게 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성교를 해야 되는데 브리스 아울라처럼 파울에 성교를 확 밀었잖아. 사과하면서 가이오 장로서를 막 오는 10주년을 다 대접하고 다 성교사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대로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장 중직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2, 3, 7 비전을 품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먼저 현장 성교사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맛을 보세요. 전도의 맛. 사람의 변화되는 이런 맛. 말씀의 성취의 맛. 기도의 응답의 맛. 여러분 삶의 맛. 영적인 맛을 좀 알아야지. 그래야 이제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성교직하면 진짜 맛을 보지. 아멘.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 믿음에 도전하는 성교의 정인들 다 되시길 지목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토르 전쟁에서 나폴레옴 군대를 물리쳤던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장군이 있습니다. 웰링턴 장군에게 어떤 사람이 성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성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웰링턴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행군 명령과 같은 것이오. 군대에서는 행군을 많이 하거든요. 행군 명령과 같은 것이오. 무슨 말입니까? 성교는 하고 안 하고의 성질이 아니다. 명령이면 명령. 행군 명령대로 행군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교사가 되려면 이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오소아드 스미스 목사님 이런 말이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두 번이나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야 하나?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도 못 듣고 죽어야 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소아드 스미스 목사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안타까운 외침이죠. 한 번도 못 듣고 지옥 가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한 번에 더 깨주자. 영교 모든 성도들 이런 언약적 한을 가슴에 품고 2, 3, 7 성교 작품 만들어가는 성교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주부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영교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이 성교 작품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성교의 플랫폼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모두 다 성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이유도 변명도 없이 성령의 사람으로 참으로 성교에 올인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야 주옵사사 세계 성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